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오늘 저와 비슷하게 해명 하나 하실 게스트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정신 마감 상황 짚어주실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 유한타 증권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실수하신 게 있으셨어요? 아 제가 말한 마디 정보를 잘못 전달 드린 게 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네 뒷부분을 그거를 메이크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뭐 중간에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아 어차피 그게 뒤에 같이 전달해야 될 게 있어서 이따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뭐 중국부터 한번 쭉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 뭐 아시아 증시는 아무래도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좋은 모습을 좀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그 지난해 연말 이후부터 보면 중국 증시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중국 증시가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었지만 제가 그때 방송에서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냐면 중국 증시가 현재 상당히 좀 박스권을 갖춰 있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뭐 유동성이든 정책적인 모멘텀이든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 박스권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오면 좀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지없이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중간에 공급하는 이런 정책들을 펼쳤었고 또 하나는 온라인 헬스케어, 온라인 의료 관련한 정책 발표가 좀 있었는데 이쪽을 좀 더 키우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관련한 건강관리 섹터들이 상해, 심천 모두 강세의 모습을 좀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최근에 자동차 쪽, 특히 전기차 쪽에서 2차 전지와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CATL이 중국 내에 또 하나의 새로운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 이런 내용이 들리면서 전체적인 밸류체인에 있는 소재, 산업재 관련한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콩 쪽으로 좀 넘어오면 여기 보이는 간만에 보는 이름이 있죠. 마인, 알리바바 회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3개월 만에 상당히 수척된 모습이긴 했지만 일단 마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설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수면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알리바바 그룹주가 오늘 장중에 6% 가까이 상승하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온라인 헬스케어 쪽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의 정책 발표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알리헬스 또는 알리건강으로 검색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JD헬스라고 하는 온라인 의료 플랫폼이 있습니다. JD는 징동인가요? 네, 징동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의료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와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 16%, 1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콩은 상한가가 없으니까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장에서 반도체 관련한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대표적인 테마 ETF 중에 SOXX라고 해서 그거는 글로벌 반도체 주요 기업들이 편입되어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XOXX? 네, 그게 5% 가까이 상승을 했고 TSMC라든지 대만에 있는 파운드리 1등 업체 TSMC라든지 UMC 이런 회사들이 미국의 예탁증서 형태로, 즉 우리가 그걸 ADR이라고 하는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들이 10% 넘게 이렇게 올라서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만에서도 보면 TSMC만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내고요.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나머지 업종들은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대만 제주도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 어제 좀 급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빠른 회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 증시 수급 공방이 상당히 좀 치열했습니다. 장중에 한 2, 30포인트 정도 올랐다가 하락 반전하기도 했다가 계속 이제 등락을 반복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이런 치열한 수급 공방 속에 시장을 뒤흔들만한 몇 가지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걸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 4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2시인데 이제 조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 아침식 우리 시각으로 아침에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잘 나왔다고요. 이러면서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800만 명 뭐 네. 왜 그렇게 아 그렇죠. 그 순 유료 구독자 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위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순 유료 구독자 수가 시장에서는 640만 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열어보니 뭐 800만 명 정도가 됐다. 까셔도 돼요. 네.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국내 미디어 컨텐츠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저도 한번 방송 중에 언급을 해드렸었던 적이 있고 그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오늘 상당히 좀 좋았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움직였는지를 좀 정리를 해서 가져왔고요. 그럼 이제 기아차 관련한 겁니다. 지금 연초부터 애플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큰 흐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냐면 기아차가 애플카의 낙점이 됐다. 뭐 이것도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지금 이 자동차 업계가 뭐 자동차라고 하지만은 이제 모빌리티로 보죠. 모빌리티 업계가 상당히 빅뱅이 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가져왔으니까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부분을 제가 월요일날 말실수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LG전자거든요. 네. LG전자가 지난해 크리스마스 전에 세계 최대 자동차 3위입니다. 3위 업체인 마그나하고 합자법인을 만든다고 했고 원래는 LG전자의 전장사업 부분을 떼내서 마그나로부터 마그나에게 49%의 지분을 넘기겠다. 이런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물적분할한 후에 그때 한번 이제 LG전자가 상한가를 갖고 그 이후부터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가 오늘 장 마감 직전에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 LG전자의 사업부 중에 개륵 같은 사업부가 있거든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사업부인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다. 이 말은 그 사업부를 접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어젠간 또 아니라고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오늘 종가 기준은 고가로 마감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정리하기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양이군요. 뭐 저도 정리가 돼야 LG전자는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모양이죠. 네. 더 혹시 보려면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대기업들이다 보니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부도 있다라고 그 대기업 CEO가 그 영화에 나오는 CEO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투자자들이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본격적으로 쭉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 그 지난주에 제가 아크인베스먼트 말씀을 드리면서 네. 네. 그 항공방산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쪽 테마 ETF가 XAR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XAR. 네. 항공방산 우주항공 쪽 관련한 아주 유력한 기업들이 다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쪽 항공방산 쪽과 관련해서 두 개의 ETF가 더 있긴 하거든요. 네. ROKT라고 하는 것과. ROKT. UFO라고 하는 게 있어요. UFO요? 네. UFO라고. 이거 다 우리나라 거 아니죠? 그렇죠. 이제 미국 건데. ROKT는 뭔가 느낌이 우리나라 느낌인데. 이게 이제 보면은 실제로는 ROKT 하면 우리가 로켓 같은 이런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ROKT군요. 그런데 이제 실제 ETF명은 좀 다르긴 하지만 실제 이 두 개의 ETF 중에 좀 더 우주항공 쪽에 연관이 되어 있는 ETF는 ROKT ETF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저는 ROK AF 대한민국 공군이었습니다. 네. 아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으로 보시면 제가 지난주 월요일이었나요? 아무튼 국내 항공방산주들의 연초 수익률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1월 18일과 그리고 오늘 날짜로 비교해 보면 지금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이틀 사이에 지금 세트랙아이라고 하는 회사는 30%포인트 더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뭐 하나에어로 스페이스도 8%포인트 넘게 올랐고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다. 이쪽 시장이.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일단 아크인베이스먼트의 우주항공과 관련한 ETF가 ARKX라고 하는 코드로 해서 3월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일단 그때까지는 계속 모멘텀으로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우주 관련해서는 왜 뜨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X나 이런 저기가 우주 관련 나간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체가 별로 아직까지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뜨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액티브 펀드의 선도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크인베이스먼트 회사가 이와 관련한 ETF를 출시하겠다라고 하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크에서 그 종목들 당연히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여기에 국내 기업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한 가지 주가 상승은 좋기는 한데 한 가지 체크가건은 기본적으로 주식을 매매하심에 있어서 모멘텀도 좋기는 하지만 펀드멘털에 대한 측면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에 대한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금 앞서 보셨던 기업들의 올해 2020년과 2021년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가져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정하실 건 도대체 언제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해야죠. 바로 가겠습니다. 보시면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리자동차, 중국의 길리자동차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맵핑을 좀 잘못했어요. 니오가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길리자동차 같은 경우가 지금 폭스콘하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중국의 IT 플랫폼인 바이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뒤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도 물론 증권사에 소속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저한테 왜 이렇게 자꾸 기관 옹호하느냐 제가 그걸 논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팩트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 간의 이러한 수급 패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각 증권사마다 증권사 HTS라든지 이런 쪽에 미니지수 선물 현저가를 제공을 해요.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실 거는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패턴을 보시는데 이 미니 선물을 가지고 보시는 거거든요. 미니 선물? 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선물이 있고 이거 거래 승수를 5분의 1로 낮춰서 낮춘 미니 승수가 있는데 이거까지 설명을 하면 저도 이쪽 파생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미니 선물은 주로 누가 거래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개인은 거의 없고? 네. 개인은 거의 비중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오늘 제가 2시에 캡처 화면을 뜨면서 이걸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가 오늘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30포인트 넘게 오르다가 하락 반전한 이유도 결국에는 외국인의 미니 선물 매도 규모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니 선물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하시는구나. 미니 선물 이게 외국인이 매도를 하게 되면 기관 중에 금융투자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증권사 증권사가 기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유동성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시각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이 3만 3천 계약을 매도를 했죠. 미니 선물 매도를 하면 여기에 거래 승수가 5만 원이고 여기 보시면 지수 있죠? 가격? 이거 곱하시면 대략 6,900억 정도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니 선물 통해서? 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가 보면 이걸 매수를 하겠죠. 기관이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만큼 해서 약 7천억 정도 샀다. 기관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기관이 선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현물, 즉 주식에서는 단대되는 거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그 시각 기준으로 보면 이쪽 금융투자에서 오늘 좀 더 많이 팔긴 했어요. 9천억 정도 팔면서 이걸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이런 차익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자동으로 프로그램 매매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기금도 물론 여기에 연관을 하긴 하지만 계속 문제가 되는 건 기금 관련한, 연기금과 관련한 자금의 매도세였잖아요. 이거는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주식 비중의 조절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때가 보압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장 막판에 오면 보시다시피 장 막판에 개인들이 1조 6천억까지 이 시간에 샀다가 장 종가 기준으로는 대략 1조 4천억 정도, 그러니까 2천억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1조 2천억 정도 매도하는 그중에 금융투자가 7천억, 기금이 4천억 매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화면을 잘 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거래 패턴을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집에서 하는 HTS 같은 데서도 계속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공짜로 보는 거죠? 그럼요. 미니 선물 이렇게 하면 나와요? 네. 미니 선물, 그냥 돋보기 있거든요. 보통 HTS에. 돋보기로 그냥 미니 선물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렇군요. 어떤 돈의 흐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 정정 혹은 알려주실 만한 것들 먼저 정리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셨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뭐부터 갑니까? 일단 넷플릭스부터 갑니다. 넷플릭스. 일단 넷플릭스로 보시면 지난 4분기 실적 발표를 오늘 아침에 미국 시간으로 장 마감 후에 했거든요. 질문이 좀 들어와서 이것만 소화하고 가겠습니다. 미니 선물을 보는 이유를 제가 아까 잠깐 질문 드리긴 했는데 결국 이 미니 선물의 움직임이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호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래는 아까 보셨던 그냥 코스피와 코스닥 현물 매매 동향만 보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선물 시장과의 연계성도 계속 보셔야 되고 이제 중간중간에 보시다 보면 그런 내용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 용어들, 웩도독이나 베이시스 이런 용어들도 많이 보실 거거든요. 경제신문을 보시면 또 무슨 외국인이 매수 차익 거래를 했다. 기관이 매도 차익 거래를 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신다고 하면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나온 내용들이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최근 지난해 동학개미들이 계속해서 현물에 대한 매수가 커지다 보니 제가 현물을 동학개미가 계속 사다 보니까 개인들이 현물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평가된 부분들을 실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거고 그걸 다시 다른 부분에서는 선물 거래를 통해서 또 메이크업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좀 잘 파악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선물은 언제, 예를 들면 3개월 이런 게 있나요? 만기가 있습니다. 2월물, 3월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얼물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얼물은 가장 가까이 올. 2월물입니다. 이 정도면 됐죠, 여러분? 그러면 아까 넷플릭스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4쿼터 실적 발표. 네,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료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주당 순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어요. 보시다시피 하회를 했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런데 두 가지가 주가 상승을 부여, 그러니까 장 마감 후에 주가가 올라가게 된 이유였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료 고독자 수가 시장 예상치가 647만 명 정도였는데 발표한 건 850만 명이었어요. 컨센서스는 크게 상회했고요. 잘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올해 손익분기점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 그럼에 따라서 자사주 매입도 고려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장 마감 후에 12%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우리나라에 있는 미디어 컨텐츠주들을 보시면 넷플릭스에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게 킹덤이라고 하는, 아시죠? 지금 시즌 1, 2까지 됐고 3는 아직 미정이긴 한데 이걸 만든 제작사가 있어요. 이 제작사가 작년에 주가가 거의 8천 원, 만 원대였거든요. 지금 거의 4만 6, 7천 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이게 지금 비담 올해 상승률만 제가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이게 지난해부터 보면 거의 반년 넘는 사이에 한 4, 5배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킹덤은 A스토리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라고 하는 영화 드라마를 만드는... 영화 사자라는군요. 여기도 이제 쿠팡 플레이에 컨텐츠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 잘 아시는 스튜디오 드래곤은 넷플릭스하고 지분도 교환한 사이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주가 움직임이 좋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좀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디즈니 플러스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영화들이 상당히 SF 영화 이런 거 보면 시각효과 이런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디즈니의 공식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국내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이런 회사들도 있다 보니까 올해 보시면 거의 한 40% 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더라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웹툰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웹툰 컨텐츠 공급자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작년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또 올해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오디오를 듣는 분들은 좀 섭섭하실 수 있으니까 A스토리가 이제 킹덤, 뉴가 이제 반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스위트홈, 키다리 스튜디오가 레진 코믹스 등 웹툰, DNC미디어가 나 혼자만 레벨업. 이것도 웹툰인 모양이군요. 대원미디어가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위지웍 스튜디오가 마녀와 유랑지구 등등을 아마 제작한 것 같습니다. 대표작으로. 자, 그리고 다음은요? 네. 그리고 이번 CES에서 물론 이제 버츄얼로, 그러니까 화상 온라인으로 하긴 했지만 가장 핫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GM이라고 생각해요. GM. 아, GM.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모빌리티의 빅뱅이 나타나고 있다. 뭐 기아차하고 애플카 뭐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쪽 큰 판의 흐름을 좀 읽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GM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 작년부터 이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로고도 변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GM 원래 이제 대문자 밑에 그냥 일직선 같은 거 밑에 받침이 있었는데 이제는 소문자로 바꾸고. 약간 푸른색 청정한 이미지로 이렇게 바꿨어요. 이미지를. 그리고 G자 밑에는 아니고 M자 밑에만 받침을 해놨는데. 이렇게 지금 브랜드 로고를 바꿨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연초하고 현재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연초에 주가가 한번 이렇게 크게 올랐던 이유는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한 그러니까 친환경차 관련한 부분에 무려 3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원래는 한 미국 달러로 200억 달러였는데 거의 한 30% 정도 증액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번 CS에서도 여러 부분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과거의 GM을 잊어라. 이제 앞으로의 GM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가게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 하나가 전기차 관련한 부분. 그거는 국내에서는 이제 LG에너지솔루션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가게 될 것 같아요. 얼티엄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가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B2B 사업을 하나 출시를 했습니다. 전동차라든지 상용차 벤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전부 다 전기라든지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가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대차도 포커스하고 있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해서 플라잉카거든요. 이쪽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렇게 주가가 또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의 자율주행 협력. 마이크로소프트가 20억 달러를 태웠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화면에서 여기 이 상패 보이시잖아요. 이 상패가 뭐냐면 GM에서 매년 우수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우수 협력 포상을 합니다. 트로피 같은 거군요. 시상식을 주거든요. 시상을 하는데 국내에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GM의 주가가 이렇게 점핑할 때마다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움직임도 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단 이제 국내 이슈도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게 얼티움 플랫폼이라고 해서 전기차 생산하는 전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폭스바겐의 MEB 플랫폼이나 그리고 현대차의 EGMP 플랫폼과 유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GM 대문자에서 소문자 바뀐 거 혹시 뒷얘기를 알고 계십니까? 어디 가서 써먹으셔야죠. 비하인드 스토리요? 제너럴 모터스가 아닌 이제는 우리는 그린 모빌리티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잘못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또 했어요 잘못 나온 거? 아니요. 길리 자동차. 아 지리? 지리 자동차가 니호가 아니라 바이두 그리고 폭스콘과 전기차 협력을 한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애플카는 이제 지금 현대차가 아니라 기아화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지난해 6월에 자율주행 로보택시라고 해서 죽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인수했었거든요. 죽스? 네. 죽스 이쪽. 이쪽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르노하고 미국의 플러그 파워라고 하는 수소 쪽 관련한 쪽도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모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어제 얘기가 나왔던 GM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이 계속해서 합종연행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있는 점을 좀 잘 보셔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종연행이 이루어질 때 사실 기회를 잘 잡는 것이 굉장히 큰 수익을 또 가져다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느 줄을 잡으실지 이게 잡았던 줄이 썩은 동화중이 될지 아니면 튼튼한 실사슬이 될지는 여러분이 잘 판단을 또 하셔야 되겠죠. 저희도 도움드리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은 다 나왔을까요? 네. 이 정도면 너무 많은 걸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잘 정리하셔서 향후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유한타 증권의 김석환 연구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도 아주 충실히 잘 준비해 주신 우리 김석환 연구위원님이었고요. 잠시 후에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SK증권의 이효섭 팀장님과 함께 그 어려운 리얼 옵션 얘기를 한번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